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아주 난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 전에는 연예인도 당했다고 하고 이번에는 말이죠. 아주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 광주시장이 보이스피싱에 당했는데 재산을 65%나 날렸다고 합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진성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재산이 65%가 날라갔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날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사건이 파장이 앞으로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째, 오늘 이 기사가 뜬 것은 광주시검. 그러니까 검찰 발 기사로 떴습니다. 그때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광주시장이 사기를 당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난해 12월쯤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소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에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계획을 받았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데 섭연치 않은 게 웬만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닌가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문자메시지를 받고 저 권양숙이에요. 돈 주세요. 사고 전 주겠습니까? 못 주죠. 그러니까 이 기사도 저는 굉장히 무슨 퍼즐을 맞추는 미스테리 같은 게 기사는 모든 기사가 똑같습니다. 당시 A씨, 40대 여성인 A씨는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 이어서 이 A씨는 딸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 라며 돈을 보내주는 것을 요구한 겁니다. 문자메시지로 저 권양숙이에요. 우리 딸 비즈니스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겼으니까 5억 원 빌려주세요. 곧 갚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 윤 전 시장이 바로 보낸 것도 아닙니다. 12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쳤어요. 4차례에 걸쳤어요. A씨의 딸 통장으로 꼬박꼬박 돈을 보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게 이제 기사 전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기사가 첨이 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전 광주시장이 누구냐? 전 광주시장이 많을 거 아닙니까? 돈도 많은 사람도 있을 테고 미묘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얼마 전까지 광주시장을 지내고 지난 6.21사 지방선거에서 바뀌었는데 바로 직전 시장이었던 윤장현 전 시장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신혜식 앵커가 이야기했듯이 의문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티언스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윤장현 전 시장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4억 5천만 원을 문자 메시지만 보고 권장숙 여사라고 믿고 보냈을까? 그랬더니 재산 번에 최근에 신고한 재산이 6억 9천 4백 8십만 원. 그러니까 재산의 65%를 가까운 돈을.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혜식 대표도 원래 돈이 많다고 들었지만 웬만한 자산가를 하더라도 웬만한 부자를 하더라도 현금 4억 5천 원을 두 달 사이에 동원해서 네 차례에서 송금할 수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죠. 게다가 당시에 윤장현 시장은 공천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이분은 공천이 좀 어려웠습니다. 왜? 일단 연세가 이제 올해 이른 시고요. 또 하나는 이분은 안철수 라인입니다. 안철수. 아시다시피 안철수 전 대표가 민주당에 있을 그 당시에 전략 공천에서 그때 어마어마한 그때 논란이 일으켰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이 광주시장 하고 싶었는데 국회의원 진한 적도 없고 그런 시민운동가이자 의사인 윤장현을 전략 공천한 겁니다. 이야 그때 아주 파격적이었어요. 광주에서도 신선하다. 윤장현 전 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의사고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일관되게 시민운동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박수 쳤는데 그런데 이번에 4억 5천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냈다는 걸 보고 재산이 얼마길래 했더니 6억 9천 원.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마 14개 광역단체장 중에는 제가 알기는 박원순 시장 다음으로 재산이 적었던 적으로 있습니다. 박수 씨는 아시다시피 빚만 있어요. 빚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어쨌든 간에 돈이 없고 시민운동가 출신의 청렴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4억 5천만 원을 보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분이 그때가 한창 공천하고 할 시기입니다. 지난해 12월 1월 올해 1월까지. 그러면 그때 출판기념회도 하고 또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돈도 은행에서 빌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기가 힘들어졌다.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이제 후속기사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윤장현 광주시장은 문자 메시지만 보고 4차례에 걸쳐서 이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빌렸다고 하는데 물론 빌렸으니까 빌렸다고 하지만 요즘 돈 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요? 6억 5천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쉽게 돈 빌려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분이 광역시장이고 하니까 다음에 선거 비용으로 돈 빌린다고 하면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보고 왜냐하면 박은순 씨 하면 재산이 없어도 돈 많이 잘 빌렸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 나름대로 이분의 신뢰도 지역에서 평판 때문에 빌릴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한두 푼도 아니고 4억 5천을 빌렸다? 지금 다들 시민운동가라는 분이 4억 5천 만 원이 어디서 났을까? 그러니까. 게다가 시장을 4년 지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걸 보고 그러면 이거 문제 있지 않냐? 게다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거 혹시 정치자금법 위반하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한 거라고 나오지만 이분이 정말 만약에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4억 5천 만 원을 줬다면 줬다면 그리고 A씨가 지금은 사기꾼으로 판명됐지만 그 당시에는 윤 시장이 볼 때는 상당히 신뢰가 가는 그러니까 줬겠죠. 제정신입니까? 4억 5천 만 원 6억 9천 재산가가 4억 5천 만 원을 줬을 때는 그것도 의사이시고 시민운동 YMCA 이사장이 주고 미스터리한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사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만 보고 내 차례에서 보냈다고 하지만 전화했겠죠. 해석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이 40대 여성이 잡힌 것도 재미있습니다. 잡힌 게 윤장현 시장 때문에 잡힌 건 아니고 이분이 이걸 하니까 되는 거야.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의 유지들한테도 같은 스포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은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화를 받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비슷한 목소리로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잡힌 계기는 광주지검에 따라서 보도한 걸 보면 재미있는 게 권양숙 여사 사칭이 잡힌 게 아니라 이번에는 김정숙 여사 사칭이 잡힌 게 아니라 대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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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양숙 여사만 사칭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또 저 김정숙입니다. 이건 과거에 전두환 시절에 말이죠. 고위공직 사칭한 거랑 똑같잖아요. 옛날에 눈에 기억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여성분들은. 나 누구인 척이야. 맞아요. 돈 쫙 장영자 등등. 그렇죠. 경제를 거들린 분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그러니까 이분은 전화하면 경상도 사투리로 권양숙이에요. 저 권양숙이에요. 또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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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에 목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연습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 보면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통화도 한글로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 윤장현 전시장은 문자메시지만 보고 통화는 안했을까 1차 의문입니다. 그건 잡아도 아니 통화만 하지 않고 문자메시지 안 보고 권양숙 여사시다. 저 입금 4번 걸쳐서 은행 돈 빌려 가지고 까지 빌렸다면 그래서 현금을 동원해서 보냈다. 전재산의 65%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믿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버추얼 시스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전화를 했다. 전화를 했으니까 윤장현 전 시장이 전화를 전화를 한 거죠. 받았다는데 문자메시지 보냈다는 거죠. 지금 사진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저희가 올린 거고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권양숙 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저 권양숙입니다. 하니까 이걸 보고 문자를 보고 4억 5천만 원 터렸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는 안 나와있지만 문자메시지로 저 권양숙이에요. 딸이 비즈니스 등등 필요하니까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 말만 듣고 있을까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검찰이 밝히자는 또는 앞으로 밝힐지도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윤장현 전 시장만 피해자라고 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없을까 수법이 대담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이런 잡히면 이거 뭐 이게 지금 제가 보면 그러면 윤장현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는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운동가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권양숙 여사도 알았을 과정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권양숙 여사가 부탁한다고 생각하고 순수하게 보냈을까라고 믿는 국민들은 아마 많지 않겠죠. 거의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6억 9천 4백 80만 원인가 있는 그 재산에서 4, 5천만 원 무려 이게 지금 미스테리인데 아마 검찰도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이 정도까지고 하면 국민들이 숨기고 있다. 또 여당이라고 봐주느냐 또 하나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언론에서 정치자금법 위만을 의심하는 거는 공천의 대가로 돈을 건넨 건 아닌가 목적이 그리고 이 A라는 사기꾼으로 판명된 이 여성이 사이태 여성이 왜 그러면 이런 짓을 했을까 본성은 그겁니다. 실제로 민주당 선거운동원 등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서 본인이 이 광주시장 전화번호도 개인적으로 알고 지역 유지들도 몇 명 알고 있다가 윤장현 시장한테 한번 해보니까 통하더라. 통하더라. 어마어마하게 벌어 그 정도 같으면 다음은 안 할 것 같은데. 다른 데로 해가지고 돈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김정숙 여사를 하다가는 실패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 보니까 권장숙 여사라고 해가지고 누가 전화를 걸었던 모양인데 경상도 사투리로 응답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게 확인됐다. 그러니까 권장숙 여사는 경상도 사투리로 해서 얼버무렸는데 김정숙 여사는 성대 묘사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고 메이비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잡히게 된 거는 김정숙 여사를 사칭하다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잡혔다고 그러니까 이 유력인사 B씨 누군지는 모르지만 유력인사 B씨가 김정숙 여사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상해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 사람들도 당했을 텐데 신고를 안 한 걸 보면 그러니까요. 이거 혹시 괜히 좀 뜯겼는데 망신당할까 봐 안 할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모르는 게 이 B씨는 부분에 있었다는 거니까 노무현 대통령과는 그러다 보니까 접근이 쉬웠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A씨가 어디까지 사기를 쳤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 둘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광주가 난리가 났답니다. 창피하다. 창피하다. 시장 4년 동안 시장을 해가지고 청렴한 시민운동가 추진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4억 5천만 원 전 재산에 65%를 줬다. 왜 줬을까?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 6억 9천만 원대라는 재산 신고는 정직한 것일까? 일반적으로 드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처음에는 광주시장 전직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밝혀지면서 논란 폭은 커지고 뭐냐 이게?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자칫하면 공천 과정에서의 또 이제 여러 가지 논란 뇌물 의혹 그렇죠. 누가 봐도 윤장현 전 시장이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 어렵다고 했다고 해도 솔직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가정에 무슨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기사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딸이 남편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유명한 변호사 아닙니까? 다 그런 훌륭한 집안으로 자식들이 잘 컸는데 딸이 비즈니스에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겨서 오근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사고 천만 원을 줬다? 아우 저는 도저히 그래서 이 기사는 기잘도 저는 한심한 게 이게 좀 스메스 기잘 황당할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광주시장 이거 뭐야 이 기사 좀 더 스메스 진짜 황당할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광주시장 이거 뭐야 이 기사 좀 더 캐물어야 됩니다. 좀 더 캐물어야 됩니다. 궁금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정치판이 자꾸만 부패했다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하나에 4억 5천을 둘 만큼 현금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빌린 거야 이거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다는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알려졌다는 거지 누가 알아 누가 알아 누가 알아 지가 빌렸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앞으로 윤장현 전 시장의 파장은 계속될 것 같아요. 광주정가에서도 이 A라는 여성이 어떤 사기 행각을 부려서 어떤 거물들을 상대로 돈을 뜯으려고 했는지 당하는 사람 또 있을 것 같아요. 기추가 주먹주먹됩니다. 정말 이 사건 말이죠. 앞으로 더 일파만법 커질 수 있는 어떤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정치약법 위반도 있고 정말 돈을 은행에서 빌렸다고 하는데 경찰이 피해자 조사하면서 은행에서 빌린 거 자료 갖고 와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마 빌렸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데 그렇게 빌려서까지 돈을 줄 만큼 이유가 뭘까 아니 6억 9천 얼마 있는데 4억 5천만 원은 윤장현 씨는 완전 알거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명예도 떨어졌죠. 상당히 광주시장을 산인하신 분인데 시민운동가로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인데 이게 뭡니까 이거 계속 파보면 앞으로 더 일파만파 크게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보족 보족. 감사합니다. 넘버원 채널 신의 한수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 또 넘버원 정치평론 진성호 의원 모셔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 요 사건 말이죠. 재밌다. 그냥 흘려보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요거 파면 팔수록 마치 말이죠 보석을 캐듯이 말이죠. 계속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뭔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전재산 65% 아 그걸 은행에서 빌려줄까요? 요런 생각도 들고 왜 그랬을까? 오늘 내용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혹시 뭔가 있음을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의 한수 100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신의 한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콱 눌러주셔야 맞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자유한국당 옳은 소리 또 옳은 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